안녕하세요. 안랩 제품기획팀의 김봉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지능형 보안 위협에 대한 트렌드 및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오늘 이 컨퍼런스가 주제가 개인정보잖아요. 세션을 좀 봤더니 GDPR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안내비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전체적으로 악성코드에 대한 트렌드 얘기를 잠깐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제품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대응해야 되는지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최근 10년 동안 신규 악성코드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10년도 초반까지는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까지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15년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악성코드가 줄어들었냐 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신종과 변종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악성코드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악성코드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가 거의 2, 3년 동안 세미나라를 많이 얘기했던 게 랜섬웨어 갖고 엄청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여전히 악성코드 갖고 얘기하면 랜섬웨어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랜섬웨어 말고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이너라는 것과 크루도 재킹을 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 뒤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랜섬웨어가 주춤하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랜섬웨어를 제가 말씀드리려면 먼저 가상화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랜섬웨어가 발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상화폐가 가장 큰 몫을 합니다. 이 둘의 관계가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서 랜섬웨어가 결국 돈을 벌어다주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상화폐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보시는 화면이 가상화폐들에 대한 아이콘들이에요. 이 화면에 저희가 담은 게 대략 300개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훨씬 많은 악성코드, 아니 가상화폐가 종류가 있어요. 약 1900개가 넘는 형태의 가상화폐 종류가 있고요. 이 화면이 가상화폐들의 시세를 나타내는 주식 차트처럼 나타내는 화면인데 보시면 재미있는 건 우측의 그래프 추이가 거의 다 비슷해요. 오를 때 같이 오르고요.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추이를 갖고 있어요. 이 시장이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거의 400조에 육박하는 시장으로 보이거든요. 이 400조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저희 나라의 1년 예산과 엇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장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된 거죠. 상위 탑10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보면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이 당연히 탑에 있고요. 그 다음이 이더리움과 그 다음이 리플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탑3가 가상화폐 시장의 점유율로 따지면 60%가 넘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1%, 2%인데 저 ETC에 있는 어나더들이 19%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시는 차트가 2016년도의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연초의 시세와 연말의 그래프를 보시면 연말에 125만 원에 마감을 합니다. 이 그래프는 2017년도 건데요. 작년부터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비트코인은 엄청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과열이 되기 시작하고 연말 마감을 거의 1900에 하는 추이를 나타내요. 정리를 좀 해보면 2016년도 1월에는 50만 원으로 시작했던 비트코인 시세가 125만 원에 마감을 하고요. 17년도에는 1918만 원에 마감을 합니다. 이게 1.5배 증가했던 게요. 43.3배로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달라지느냐. 추이를 보시면 우측 화면이 1000달러를 기준으로 찍은 거고요. 1000달러가 상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데일리로 보게 되면 그 기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가서 4키로 넘어가면서 거의 며칠 단위로 1000달러씩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일반 사용자들도 달려들기 시작하고 과열되니까 결국 규제가 시작돼요. 중국에서 ICO를 규제하기 시작하고요. 이 ICO라고 하는 게 뭐냐면 증권 상장하듯이 IPO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등록하는 걸 ICO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ICO를 규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JP모건에서는 가상화폐 자체가 사기다라고 어나운스를 하고요. 저희도 ICO를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베트남은 지불 자체를 못하게 막습니다. 이러면서 2017년도 하반기에 가격이 상승하지만 등락을 굉장히 많이 거듭하게 되고요.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 사용자가 꼭지점에 투자했다가 떨어져서 자살을 하네 뭐 하네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 공격자 추이를 좀 보면요. 공백기가 생깁니다. 재미 볼 사람들을 봤고요. 세르베르도 더 이상 암호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요. 암호화기 다 공개하고요. 하지만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전년도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를 가고 있고요. 랜섬웨어는 저희가 워낙 많이 얘기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2016년도에 나왔던 랜섬웨어들의 종류를 저희가 표기한 거고요. 최초에 나왔던 2013년도 15년도에 9가지 정도 발견됐던 랜섬웨어가 2016년도에는 163종 정도 나타납니다. 약 2년 사이에 18배 정도 증가했던 건데요. 보시는 화면은 2017년도에 나타났던 발견됐던 랜섬웨어 종류고요. 이게 163종이었어요. 대략 2016년도에 비슷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이게 거의 굳혀진 건가 163종 정도 나오는 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갈아타고 있는 추세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갈아타고 있는 악성코드 추세가 마이너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거 집에 하나씩 있으신가요? 이게 랜섬웨어 채굴기예요. 이런 거 비슷하게 있고요. 돈 좀 번 친구들 크게 버는 친구들은 창고 차리고 공장 차려서 대량으로 채굴을 하고 있죠. 저희가 2017년도부터 채굴을 보기 시작했는데 2017년도에 나타난 악성코드 채굴이 1km 넘어서면서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2017년도 잠시 떠났다라고 하는 그 시기부터 새로운 악성코드 마이너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우상향을 자꾸 그리고 있죠. 그러면 이 랜섬웨어에서 갑자기 왜 마이너로 넘어가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공격자 입장에서. 기껏해서 랜섬웨어 제작해서 배포하고 유통시키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사양자가 초기에는 비트코인 자체를 모르는 사양자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또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방법도 몰랐던 거고요. 악성코드 감염됐으니까 포메터가 그냥 쓰는 거죠. 기껏 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돈은 없는 거죠. 물론 돌아오면 돈이 되겠지만 노력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탄 거죠. 그럴 바에는 티클모어 태산이다. 한 푼이라도 모아보자. 그래서 마이너로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대상이 좀 바뀌었어요. 웹서버라든가 무작위로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일반인들이 잘 보지 않는 서버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원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나스 서버까지 가리지 않고 타겟을 갖고 있고요. 악성코드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크리프트 재킹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옷김만 스쳐도 2년인데요. 요즘은 웹사이트만 접근만 해도 감염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취약한 웹서버를 악성코드에 감염을 하고요. 심어놓고 사용자들이 접근하면 단반들이 접근하면 그 악성코드가 내려갑니다. 사용자들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웹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도 지금은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실행파일 같은 형태가 아니라 브라우저의 스크립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 상태에서 악성코드 감염되고 정보라든가 중요한 자료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드라이브 바이 마이너로 바뀌었어요. 기술은 같은 거고요. 스크립트가 바뀌었어요. 똑같이 웹서버로 공격하고요. 악성코드 심어놓고 악성코드 내리는데 이제는 정보가 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갑니다. 열심히 채굴해서 돈 벌어다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져요. 아까 실행파일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스크립트라고 하는 건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갑자기 어느 웹사이트를 들어갔더니 단말에서 엄청 느려지고 CPU가 가짐이 나타나고 프로세스 CPU 사용률을 봤더니 크롬이 CPU 100을 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런 콜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단말, 그 엔드포인트에 접속해도 웹사이트를 한번 보실 필요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브라우저 단위로 들기 때문에 OS와 브라우저를 가리지 않아요. 내가 파이어폭스를 쓰네 사파리를 쓰네가 이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 스크립트에 도는 거거든요. 개인 PC를 대상으로 한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지금 2018년도 확인한 것만 변종만 11종을 이해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타깃인데 이거는 워낙 APT하면서도 많이 얘기했던 거라 워터홀 얘기하잖아요. 워터홀은 숨어있다가 공격하는 형태 요즘 얘기하는, 많이 얘기하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어디 숨어있다가 저격하는 이런 형태의 공격기법이 워터홀인 거죠. 그래서 보시려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저희가 샘플을 갖던 웹화면이에요. 가장 쉽게 설명해드린다면 웹서버는 굉장히 많죠. 많이 접속하고 있고요. 하지만 접속의 대상에 벗어나는 웹서버들도 있어요.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노조 홈페이지 노조 홈페이지는 기업의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사측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기업에서 쓰고 있죠. 노조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자주 들어와요. 그 외의 사람들은 들어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사측도 모르고요. 관리 대상도 아니고요. 그런 대상이 공격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노조에 관계된 중요한 사람들이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는 메일로 피싱하는 거고요. 메일 보내고 인보이스라든가 계약 오더 같은 거 보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죠. 여전히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남부 정상회담 때문에 이런 형태의 메일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중앙관리 서버들. 이거는 2017년도에도 되게 크게 이슈화 됐던 공격이에요. 사례가 있었고요. 중앙에 있는 매니지먼트 서버를 공격해서 관리하고 있는 단말이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포스들을 공격하는 거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급망도 대기 영향이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의미냐면 소프트웨어의 밴더들을 공격하는 거고요. 밴더들의 엔드포인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밴더들의 빌드 서버 소스를 아예 건드려요. 소스에서 내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개발자들은 개발을 하다가 빌드하고 컴밋하고 업데이트 시키고 내려보내죠. 코드사인은 다 했겠죠. 업데이트 프로세서 다 탔을 거고요. 그 모든 일리내의 과정들이 다 정상적인 프로세스예요. 악성 코드가 묻어져서 내려간 파일조차도 정상적인 파일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개발자가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밴더들도 몰라요. 저희도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악성 코드 이상행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담으로 요즘에 구글에서 어나운스 한 게 HTTP에 대해서는 브라우저에서 Not Secure라고 나타내기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들도 구글 크롬이라든가 브라우더에서 HTTP에서 Not Secure로 나오는 것들 안전하지 않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이트 돌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공격자가 아예 SSL 인증서를 입혀서 도면을 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다 보면 걸리는 거 가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 공격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러한 위협들에 대해서 어떻게 엔드포인트에서 대응해야 되는지를 제품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듯 엔드포인트에 들어올 수 있는 유협들은 유협들은 엄청 많죠. 앞서 말씀드렸던 웹사이트에 대한 통신 워터홀이라든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든가 이런 기폭들은 계속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메일에 대해서도 계속 피싱 메일은 여전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기업에서 하시는 것들은 스팸 스나이퍼 같은 스팸 필터링 메일 솔루션 갖다 놓고 MTA 갖다 놓고 메일 필터링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일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USB 매체 제어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USB 못 쓰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외 처리는 발생하죠. 파일 서버들 파일 서버들 파일 서버 잘 접근 안 하고 파일만 잘 주고받으면 되는데 파일 서버들 되고 있고요. 랜셈이오 아직 남아있고요. 여전히 있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돌아와서 기업은 뭘 하고 있었냐 대응을 안 했냐 그렇진 않거든요. 여전히 하고 계시고요. 보안팀들 여전히 야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야근 많이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구성도 그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방화벽 IDS IPS 디도스 웹방화벽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안 하지 않으시거든요. 엔드포인트로 돌아서 보면 엔드포인트 기본으로 깔리는 거 보면 안티바이러스 또 패치관리 매체제어 개인정보 유출 자료주 때문에 DLP DRM 등등등 낙도 하시고요. 다 해요. 다 하시거든요. 거기에 이제는 보안관제도 거의 디폴트로 많이 하시잖아요. 원격관제도 하시는 데도 있고 큰 기업은 보안관제 파행관제도 하시는 데도 있으시고 다 관책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성코드는 감염되고 있고 여전히 이슈는 되고 있죠. 그게 근본적인 이유를 좀 돌아서 보면 관리 자체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관점이 다 네트워크 베이스예요. 관제라고 하는 것도 잘 뜯어서 보시면 백본 2단에는 장비들에 대한 이벤트를 받아서 C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죠. 큰 기업들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안티바이러스라든가 PMS라든가 등등등을 연동하면서 이벤트를 보고 계시지만 엔드포인트 솔루션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이벤트 1뿐인 거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게 그동안에 관제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엔드포인트를 보고 싶었어요. 저희 쪽도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관제의 대부분이 네트워크 베이스 관제이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 대한 니즈는 늘 있죠. 올라오는 악성코드 늘 있으니까요. 그러면 고객사에서 늘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가면 된 거냐 언제 들어온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볼 수 있는 루그가 없거든요. 네트워크 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USB 파일 서버 알 수가 없죠. 트래픽이 네트워크 위로 안 왔으니까 장비들이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그러면서 EDR이라고 하는 게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의미냐 엔드포인트를 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CME 노고를 받지 못했죠.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브러저 하나 열고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벤트로 따지면 세네 번의 이벤트예요. 노드가 만개면 300만 10만 번에 갖게 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CME에서 그 로그를 EPS로 받는다라고 하면 기본 EPS가 10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업무 시간에 100만 EPS가 찍죠. CME이 받을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0년도에 다들 얘기하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하드 베이스 엔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반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거죠. 기술은 갖춰지기 시작했고요.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진짜 받고 싶었던 거고요. 그 기술이 CME에 접목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쓰시는 CME들 뭐 외산벤더들 보면 다 빅데이터 기반이거든요. 그러면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많은 데이터는 솔직히 의미가 없거든요.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ML과 AI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걔들도 그 시점에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게 다시 심에 들어가요. 앞에 얘기했던 다크트레이스조차도 AI 딥러닝 기반인 거고요. 이런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진짜 볼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저희는 EDR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트렌드가 거의 맞춰서 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엔드포인트 입장에서 이업관리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중앙에서 다 수집하고요. 수집한 걸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분석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악성코드나 이상행위들을 알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확인을 하고 나면 대응하고 싶은 거죠.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패턴화시켜서 적용을 하든 어떻게 됐든 그 다음은 결국 대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EDR인 거고요. 안내배서 얘기하는 EDR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크게 엔드포인트에서 있는 발생하는 가시성에 대한 제시 확보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분석과 대응 인 거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EDR 아마 작년부터 EDR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오늘도 보니까 내일도 파타 밴드에서 EDR 세션이 있는데요. 저희는 되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쉽게 접근하고 싶어서 간단한 구축 간단한 시운 운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키워드 잡고 있고요. 어떤 의미냐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그러면 결국 관리자 업무로도 발생하는 시스템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내 업무는 더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또 결국 EDR 자체가 엔드포인트 솔루션이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서 최소한의 관리 조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내비에서 생각하는 EDR은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 노구들을 다 수집하고 분석해서 관리자가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내비에서 생각하는 EDR을 통한 가시성 확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화면 갑자기 EDR 얘기하다가 EPP 매니지먼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EDR을 출시하게 되면서 EDR을 독립적인 제품으로 출시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관리자 입장에서는 엔드포인트에 설치되는 에전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다 다른 콘솔로 관리하기는 거의 한계에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 그룹사들 중에 큰 데는 거의 10개 넘는 에이전트들이 깔리시거든요. 10개 넘는 에이전트들을 10개 다른 콘솔로 관리하기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제품이 안내 V3 V3 다들 아시는 것 외에 패치 관리를 하고 있는 APRM APM 개인정보 검색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인 APRM이 있고 PC의 수준진단에서 조치하는 게 네피지킴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제품이 안내비 EMS라는 제품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개선해서 EDR을 적용하는 게 안내비 EPP 플랫폼 EPP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EMS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EDR을 수용해야 되는 기술적 기반이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게 EPP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PP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안내비 V3와 패치 관리 솔루션과 개인정보 검색과 PC 수준 관리 네피지킴이 그 다음에 안내 미디어를 통합으로 관리할 수 되어 있고요. EPP 에이전트라는 걸 통해서 그 제품들을 플러그인 형태로 언제든지 온오프 하시면서 통합 관리 할 수 있게끔 하나의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시면 이 제품들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EPP 매니지먼트가 되면서 저 플랫폼 안에서 제품이 구현되고 동작해야 되잖아요. 제품이 많아지고요. 결국 하나의 하드웨어 성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듈화시켰어요. 기존 원 박스로 동작하게끔 되어 있지만 EMS는 크게 다섯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요. 파일 서버, 노그 서버, DB 서버, 웹 서버로 해서 기본 모듈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듈화된 게 네 개가 있다 보니까 네 개들 간의 로더 발란싱이 필요하잖아요. 스케일 아웃하게 증가도 해야 되고요. 모듈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단에 로더 발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EPP 매니지먼트는 총 다섯 개 모듈로 크게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EPP 에이전트가 언에이전트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V3나 APM이나 APRM 넷피시킴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구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새로운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없지만 출시 또 나온다고 하면 그 기반은 EPP 에이전트 기반에서 동작할 거고요. 서버는 그 서버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EPP 매니지먼트에서 하드웨어 성능의 이슈가 있는 모듈만 추가로 증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수 있게끔 구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EDR이 올라가게 되면 EDR도 똑같이 EPP 에이전트에서 동작하게끔 구현되어 있고요. 단 EDR만 서버 쪽에서 EDR 분석 모듈이 추가로 올라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가 많은 걸 가지고 별도로 분석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EDR 에서 서버에서 별도의 모듈로 저희가 구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DR은 뒤에서 잠깐 한번 말씀드릴 건데 기본은 V3와 함께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EDR을 설계하고 고민하면서 EDR을 독립 제품 고민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독립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슈가 있어요. 가장 큰 건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행위 노그들을 다 어느 정도 찍어줘야 되는 이슈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건 결국 엔드포인트 단에서는 커널 레벨의 드라이버 엔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벤트가 뒷단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커널 단에서 왔다 갔다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결국 엔진이 커널 레벨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V3도 있죠. 다른 고객사도 마찬가지로 AV를 쓰실 거고요. 저희 거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일반분들 많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엔진이 V3에도 두세 개 되는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들 이해하고 오시는 V3는 패턴 업데이트 해야 돼 시그널 처리해야 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시그널 처리에서 정적 엔진이고요. 지금은 앞서 얘기했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행위를 봐야 되거든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나 드라이브 바이 마이너나 크리프트 제킹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파일 기반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를 좀 봐야 돼요. 이런 기법들은 2010년도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그 행위를 보는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크게는 ASD 엔진 그 안에 있는 모듈이 MDP 엔진 이라고 하는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엔진을 두 벌 만들어야 돼요. 있는 거 갖다 쓰면 되긴 하는데 두 개를 띄워야 된다는 이슈가 있죠. 그게 결국 엔드포인트에는 성능상의 이슈가 생기고 호환성의 이슈가 생길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V3에 들어있는 행위인지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안내 미디얼은 안내 V3와 함께 동작합니다. 보시는 화면이 EDR에 있는 화면인데요. 우측이 좌측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상태에서 이벤트들의 행위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그 화면에서 프로세스를 누르거나 파일을 누르거나 레지스트를 누르게 되면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정보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공격 흐름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EDR 제품을 보시는 분들이 다들 많이 보셨을 화면이고요. 왼쪽은 연계정책이라 하는 건데 제가 뒤에서 특장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앞서 보셨던 공격 흐름도 안에서 프로세스가 됐든 파일이 됐든 클릭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이에요. EDR이라고 하는 게 Endpoint Detection and Dispense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대응을 얼마나 손쉽게 할 수 있냐는 건데 결국 관리자 입장에서 에서는 흐름도를 보고 판단해서 흐름도를 클릭하고 이벤트를 로그를 보고 흐름도 안에서 대응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 흐름도 안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네트워크 차단이 일단 격리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파일에 대한 수집 검색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서비스이긴 하지만 안리포트 많이 아시죠? V3 쓰시는 고객사에서 안리포트 한 번도 안 떠보신 분들은 없을 텐데 안리포트를 중앙에서 수집해서 저한테 서비스 의뢰하시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안리포트를 발로 뛰셔서 떠야 되는 경우는 그런 일은 없고요. 그리고 보시라면 관리적으로 쉽게 하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또 장점 하나는 IOC라고 하는 거를 인프드 아웃풋해서 탐지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있는 화면이 IOC인데 IOC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YARA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YARA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파일의 이업에 대한 정적인 인디케이터 지표라고 되는 거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파일의 해시라든가 파일 이름이라든가 공격지로 얘기하면 공격지에 대한 데스티네이션 IP라든가 데스티네이션 URL 이런 것들이 용어적으로 얘기하면 피드라고 얘기해요. 그 피드들이 실제로 정리된 피드만 500개가 넘는데 그런 것들 항목을 가져다가 적용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원하시는 악성 코드를 탐지하시거나 내부에서만 탐지되고 저희한테 공유하지 않으셨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벤트를 보실 수 있고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특장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 제가 한번 다 말씀드렸죠. V3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EDR이라고 하는 게 회사들마다 지금은 컨셉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전체적인 컨셉이 차이가 좀 있어서 어디는 EDR을 도입하면 AV가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보면 AV가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악성코드들은 잡아서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관리자에 부처에서 그만은 발생되고 있는 악성코드 감염 노구들을 어떻게 다 필터링을 하겠어요. 담당자들께서는 기본적으로 AV를 갖고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AV 플러스 EDR 솔루션을 서로 다른 이기종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DR 입장에서도 행위 로그를 찍어야 되는 드라이버가 당연히 깔려야 될 거고요. 그러면 엔드포인트는 또 다른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는 거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V3에 있는 공통 드라이버와 공통 엔진을 쓰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환성이 좋다라는 거고요. 국내 환경에서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은 드라이버가 깔려 속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장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일 매니지먼트 아까 말씀드렸던 싱글 매니지먼트 원에이전트 부분이에요. 제품으로는 여러 가지 제품을 관리자 입장에서도 다른 콘솔을 써서 쓰시는 것 자체가 업무에 로드가 많이 걸리시는 부분일 거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싱글 매니지먼트로 제안을 드리는 거고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저희 제품조차도 거의 4개 5개 깔리는데 그것조차 저희는 트레이 하나 원에이전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타 벤더는 콘솔이 좀 서로 달라요. 제가 알고 물론 저희같이 같은 콘솔을 가지고 있는 벤더도 있긴 한데 잘 보면 EDR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제공한다거나 AV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제공한다거나 매니지먼트 콘솔이 같은 벤더에 불구하고 다른 게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크게 개선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EMS는 여러 가지 제품을 걔도 싱글 매니지먼트 제공을 했었는데 솔직히 제품간의 시너지는 되게 부족했었어요. 싱글 매니지먼트와 원에이전트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V3도 쓰고 패치를 썼는데 두 개 쓰는 것에 대한 장점은 뭐야? 나한테 오는 이익은 뭐지? 라고 여쭤보시면 솔직히 저희가 고민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정책이라고 하는 거로 제품을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V3와 APM과 APRM이라는 제품을 같이 쓰시면서 관리자 입장에서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V3는 엔진 업데이트가 잘 됐는지 수동 검사 예약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잘 했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시는 항목들이잖아요. 또 패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패치를 잘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엔드 조건으로 모아서 그 두 개를 불친족하고 있는 엔드 포인트를 뽑아다가 액션을 취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연계정책이고요. 그래서 그걸 정책으로 조건을 묶으신 다음에 네트워크를 차단하거나 공지사항을 보낸다거나 나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노티를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하고요. 엔드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쓰시면 쓰실수록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운영적인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EDR을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AV들이 악성코드가 탐지되면 차단하는 기본적으로 이건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악성코드들은 들어오는 경로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보셨던 드라이브 다운로드나 드라이브 마이너나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이 악성코드 자체가 드랍돼서 떨어졌던 웹사이트라든가 드랍돼서 떨어졌을 때 그 파일을 다시 서비스에 등록하고 재부딩 데이터에 실행하게끔 하는 것들 일련의 과정들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관리자의 입장에서 접속했던 URL을 안다거나 최초 드랍돼 있던 파일을 안다거나 그래서 그 파일을 차단한다거나 하면 좀 더 전파되기 전에 대응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ED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내 미디어를 정리를 하면 저희는 세 가지 꼭지로 말씀드릴게요. 분석미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요. 악성코드에 대한 분석이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국내에서 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별도의 ASEC을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수 24365를 분석하는 팀이 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싱글 매니지먼트 원에이전트로 플랫폼 기반으로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끝으로 얘기하면 진화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안내 EDR을 출시한지 지난달 4월에 출시를 했으니까 얼마 안됐어요. 열심히 POC하고 BMT하고 많이 불러주시긴 하거든요. 고객 많이 불러주시는데 열심히 찾아가고 POC, BMT 설명해드리고 피드백 잘 받아서 좋은 제품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안내 미디어리고요. 끝으로 제가 세미나 같은데 발표하고 많이 갖고 고객 미팅 많이 하면 얘기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느냐 안내면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가끔 듣긴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게 너무 루틴한 작업이 돼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거든요. 안내닷컴에 들어가서 보시면 부안정보라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 안에 최신 부안 뉴스가 있어요. 저희 이거 2, 3일에 한 번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굳이 이거를 제가 오픈해서 막 설명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늘 하던 거라 보시면 날짜도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올라와요. 자주 오시면 최근 올라오는 악성코드라든가 랜섬웨어드라든가 큰 드래프이라든가 공격기법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도 저 2016년도에 업데이트 해놨던 거거든요. 저희가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2년 전에 벌써 했던 거거든요. 다시 써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 좋은 정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끝으로 남아있는 세션 잘 들으시고 궁금하신 건 저희 앞에 부스가 이 앞에 정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딸 제품 보시면 도움되실 거로 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